미국은 공연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역사를 좀 뒤돌아 봐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온갖 수단을 다해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할 것이다. 많은 여유곡절을 겪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한두 원밖에 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6월이 남은 거잖아요. 6월 금리 인상 미국 FOMC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바로 하락하게 되고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러면 금융위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췄을 때보다 훨씬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0.25%는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대선이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은 또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과연 연준이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물가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워낙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금융 시중은행들이 부도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물가는 진즉부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9%부터 지금 4%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자원 가격을 보더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70달러 초반대 잖아요. 지금 어차피 60달러 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석유 가격은 WTI 기준으로 해서 50달러 때까지 떨어질 거죠.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저만 알고 있겠어요? 미국 연준의 그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못 해낼 리가 없다고 봐요. 물가는 안정 추세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거는 이 전번 이 직전에 그 기준금 0.25% 올릴 때 3월 23일날 그 직전 그러니까 3월 8일날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그 이후부터 3월 22일까지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 391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한 게 나타나요. 그러면 통화를 추가로 공급한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금리가 더 영향을 끼쳐요.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그 통화 추가 공급은 안 돼요. 근데 물가를 추가 공급했다는 얘기는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피치 못할 명분이 있었을 거다. 그 원인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2022년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한 95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건 그 GDP 3.7%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그만큼 추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그렇지 않아도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금리로 겨우겨우 버티고 또 달러 강세를 그걸로 이끌어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또 금리를 동결해봐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달러 약세는 아주 빠르게 진행돼서 결국은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준이 정치적인 압력을 얼마나 버텨내느냐 이것만이 관건이다. 대신 최소한도 인하는 못한다. 회원님 말씀은 경상수지 적자가 2% 중반까지 줄어들 때까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저는 약 2.3%에서 2.5%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만약 낮추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그러면 금융위기는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2023년을 세계 금융위기로 정의하고 계시면 금융위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는 건가요? 지금 약간 초입인 건가요? 아니면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인 성격이 강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그랬었잖아요. 실버게이트라는 자산규모 5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캐피탈 회사를 누가 주목했겠어요. 거기서 뱅크라인이 나니까 다른 은행들로 바로 전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거가 언제 어떤 형태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짐작으로는 올해 6월이나 7월에는 뭔가 트리거가 터진다. 그러면 그 뒤로는 금융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 설령 이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3만 6천까지 갖다가 지금 3만 3천 대에서 버텨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품이 아주 커요. 신용 파괴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고 있고 이 유동성 수축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3만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대체 없이 미끄럼을 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6, 7월에 안 터진다 들어서 12월에 터진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간에서는 금융위기가 이번에 안 터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땜질식 처방,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금융위는 벗어났는데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은 지금 차단을 못 해놨어요. 계속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데 땜질식 처방을 하니까 잠시 멈췄다 가고 잠시 멈췄다 가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그러나 당연히 경제 내의 유동성이 크게 수축되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위는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융위가 오기 전에 혹시나 뭐 징조의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아이 그 징조라 공통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는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차단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거는 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경상수의 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그걸 보면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다 이거를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리거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그 징조가 발화를 위해서 금융위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걸 포착하기가 힘든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은 가능해져요. 그럼 금융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시킬 방법은 뭘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지금 현재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투자은행들은 물론이고 상업은행들조차도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할 것 없이 모두 다 유동성에 빠져들었었고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와무 이런 파산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1년 만에 그걸 벗어났거든요. 그 정책을 지금도 시행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단독으로 그걸 시행하게 되면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같이 그런 정책을 펼쳐야 미국만 경기 과열이 일어나는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협조 체제, 국제 공조 체제죠. 이게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단독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면 미국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니까 지금 참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경기 침체 관련 우려 뉴스들이 계속 나왔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증시는 계속해서 버티고 지금 올라왔고 지금 연중 최고점 근처에 와있단 말이죠. 코스피는 뭐 2600 근처까지 와있고 증시는 이렇게 반대로 좀 이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사실은 36,000에서 33,000 떨어져서 그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좀 그런 대로 조금 더 많이 회복된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경제, 금융기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경제 파국이 터지기 전에는 주가 지수가 급격한 변동을 보였던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립시다. 대공황 직전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1929년 9월 3일 날 381일까지 상승을 해요. 이것도 거품이 좀 심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11월 23일에는 198까지 하라 그래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반등을 시작해서 1930년 4월에는 294까지 올라가요. 거의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294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더 오르겠죠. 그게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엔 뭐 한국에서는 폭락장 끝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줄기차게 빠져요. 그래서 1932년 7월 9일 날은 끔찍하게 42까지 추락해요. 381이었던 게 482 42까지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추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 주가지수와 경기 변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가 개입을 해요. 부양정책 같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죠.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87년에 있었어요. 1987년 어느 날 미국의 주가지수가 하루에 무려 20% 이상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공항의 전조였다는 그 폭락. 하루 폭락의 두 배에 가까운 폭락이었어요. 여러 언론들, 경제 전문가들이 대공항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얘기들을 그런 보도들이 난무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슨펀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IMF 본부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열어요. 주식시장이 개장하기에 한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 얘기만 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기자회견이라는 건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쏙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만큼 연준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이 주식시장에다 유동성을 풀어요. 그래서 주가를 반등을 시켜요.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위험한 상황을 타개 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가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 하락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때만큼의 급락은 아닐지언정. 그렇게 폭락은 하지 않을지언정.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달러 패권 위기 말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그다음에 달러 패권 위기를 하면서 이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자국 통화가 계축 통화가 되면 여러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달러를 외국 시장에 풀어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사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요. 달러를 찍어낸다고. 그 밖에도 여러 유리한 점인데 정확한 그게 이제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달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중국도 자국 힘으로만 이제 달러 패권을 뺏어 오기가 힘드니까 브라질 뭐 사우디 러시아 뭐 등등 여러 나라를 모아서 함께 국제 기축 통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야 누구나 알 수 있죠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과거에 뭐 성공했던 다른 국가의 화폐는 있나요? 그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유럽은요? 유럽은 경제 패권이 이동하면서 기축 통화가 이동을 해요. 베네치아가 유럽 경제에 패권을 줬을 때는 베네치아의 화폐가 기축 통화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 그 경제 패권을 일시적으로 이제. 이전해 가는데 그때는 포르투갈 화폐 그리고 이제 이게 스페인으로 이제 경제 패권 넘어갔을 때는 이제 스페인 화폐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네덜란드로 가는데 네덜란드의 길도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고 또 이제 이 경제 패권이 프랑스에 도전을 물리치고 영국이 이제 그걸 그 패권을 차지해요. 이제 파운드가 그 뒤로 세계 대전 직전까지 세계 경제 패권을 쥐면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요. 경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한 나라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한 사례는 없어요. 도전한 사례는 있어요. 그 도전들이 거의 모두 다 실패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일단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돼요. 상승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유한화는 등락이 아주 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그 뭐 유한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나 유한화를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달러는 뭐 어디나 통화는 있지만. 세 번째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한 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중국의 유한 시장은 아직 원시 상태고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리고 환율을 인위적인 조작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야 돼요. 미국은 달러 가치의 조작을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직접적으로 유한화 가치를 환율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가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되고 정치가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건도 중국이 갖추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이 통화 사업을 통해서 자기 세력권을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 지금 끌어들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경상수지가 대부분 적자인 나라들이고 또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외환위기 늪에 이미 빠져있어요.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유한화는 서로 일대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중국어로서는 이제 그만큼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나라를 많은 나라를 포섭하더라도 중국 유한화가 계축 통화 지위를 확보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어떻게 보시나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자문을 구해요. 안전자산 아니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불투명한 시기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금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금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요. 1980년대 초에 달러가 한때 800달러까지 올라가요. 원래는 35달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8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8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2년 말에 300달러대로 떨어져요. 반토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2000달러를 훌쩍 넘었다가 5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때 2800달러까지 갔다가 또 다시 주룩 미끄럼을 탔어요. 금은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달러가치가 급등했다 급락을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특히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기에 쉽상해요. 금 투자도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당신이 금에 대해서 뭘 하냐. 진짜로 하고 싶으면 최소한도 금 가격 동향을 60년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가격 동향을 보고 투자에 나서라. 금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영원히 법정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법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우선 안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처럼 6만 8천까지 같아가지고 2만 8천대 그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몇 년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면 그걸로 표시된 그 재화들 가격 일반 상품들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바꾸다라. 매일.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고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가 안 돼요. 그 밖에도 이제 법정 통화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비트코인은 도박장의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도박장에서 코인 아주 그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도박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이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더라도 결국은 패가왕신해요.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해요. 주식시장의 주가라는 건 결국은 기업의 실적과 연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 이제 아마 7월 되면 점차 발표가 되기 시작하긴 할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2%대 연평균로 2%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6% 이상 성장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 수출이 급담하지 않았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GDP의 경상수지가 4.9%를 차지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소비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을 6% 이상 어쩌면 7%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이제 그만큼 부진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경기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GDP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경영수지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올해 1분기에는 이제 1.1%를 성장하면서 경기가 하강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또 해요. 경기 다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4월 달에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재고도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 경영수지가 2분기에는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삼성자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이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그 가치잖아요. 또 미래 가치이기도 하고 근데 기업의 경영수지 이익률 이것만이 주식 투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에요. 환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차익이 생겨요. 그걸 노리고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요. 일본이 그런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은 지금 달러당 140억 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환율 방어 정책이 환율을 끌어올렸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 힘이 약해져요. 그럼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일본은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 왔거든요. 환율 상승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허전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경기는 더 부진해져요. 그러면 그 정책의 힘을 잃어요. 그럼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다는 게 참 불가사이긴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의 환율은 조만간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쩌면 배경 때도 지키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 투자한 국제 금융 자본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 경기가 호전되잖아요. 그럼 기업 경영 수지가 호전돼서 또 주식 가치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일본 주식 시장의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지금 과거의 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일본은 1989년도에 니케이지 수가 3만 9천까지 갔었죠. 지금 그 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회복했죠. 이제 그게 과연 지켜지겠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특히 지금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였어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경기 부진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생기고 그러면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가 경제 전체에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 체력이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일본 경제를 덮친다면 일본은 대책 없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5% 후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주가 지수가 정상적으로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미중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그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잖아요. 이제 그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실제로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무역 수출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문이 막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을 만들어요. 돌파구를 만들어요. 기업은 망하지 않게 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을 또 개척을 해요. 우리 기업들이 개척을 해낸다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극감한 현대나 기어차는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오히려 지금 수출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수출 기업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공연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역사를 좀 뒤돌아 봐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독립한 직후에 영국은 자기 식민지가 당시에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에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규제를 가해요. 기계도 안 팔고 금수를 시킨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걸 철저하게 통결해요. 근데 미국은 섬유 직물 기계들을 이제 밀수를 해와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도 밀수를 해와요. 주로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를 통해서 이제 밀수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뛰어넘는 섬유산업을 육성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온갖 수단을 다해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부 시도예요. 근데 정부 주도로 산업을 발달시킨 사례가 역사적으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정부 주도로 했을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규명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인 마이클 포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들을 점검을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중국은 이제 미국과는 약간 다른데 그래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할 것이다. 많은 여곡절을 겪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또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하겠다. 삼성도 SK도 공장 미국에 지어라. 뭐 이러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범죄까지 제정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책도 실패한다고 봐요. 미국이 자국 산업을 지원해서 살려낸 사례도 없지만 또 다른 나라 수출을 규제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 사례도 없어요. 1970년부터 미국은 그 MFA 다자간섬유직물협상이라는 것을 세계 각국에 강제를 해서 그걸 체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쿼타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가면서 섬유산업을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 보호 못했잖아요. 조선산업 또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과도한 규제를 가했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못 살렸어요. 못 살렸다는 그 반성 위에 미국은 1976년부터 카터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미국 기업과 미국 산업 그리고 미국 국가 경제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미국 기업들, 미국 산업들이 도산 직전에 가잖아요. 그럼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이게 망할 지경에 가니까 몸부림치면서 미국 산업들이 다 경쟁력을 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부터는 특히 이제 정보통신 산업 중심으로 해서 미국 산업들이 붕을 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에는 그동안 계속 독일과 일본에 뒤처지기만 했다가 다시 앞서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죠.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만 규제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큰 돈이 좀 올릴 수밖에 없는 분야는 어디로 보시나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정부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 같은 걸로 전기차든 어디든 지금은 위험해요. 그 모든 게.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밖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극복한 다음에 일이다. 만약에 지금 닥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우리가 무사히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 갔다가 3만 2천까지 후퇴했잖아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6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잖아요.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도 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메모리는 6만 달러를 얼마나 견뎌네요. 또 시스템 반도체는 이거 10만 달러,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반도체 설계업은 더 높은 국민소득을 버텨낼 수 있을 거고 또 수송 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로도 6만 달러를 얼마나 견뎌내요. 또 정밀 기계류 같은 건 10만 달러 이상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비롯한 정밀화학도 10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까지 세계적인 생산성 경쟁력을 갖고 지금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새로 탄생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5년 이내에 6만 달러를 갈 수 있다. 10년에는 10만 달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런 산업으로 장차 돈이 큰 돈들이 몰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금융위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가 덮칠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파괴 권리가 작동 중이고 그 바람에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어서 어디에 투자할 돈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